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태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경제에는 타격이 안 보이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기자들한테 오히려 반문하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물론 김연아 전 의원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아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어제는 이 대표님 본인과 당 문제에나 주력하시죠. 물타기하려고 저를 골랐다면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어제 김연아 전 의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또 다른 민주당 재선은 의원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김연아 전 의원 언급한 것,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위기감이 있다면 거듭 사과를 해야 할 때에 어떻게 물타기를 시도하느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장윤미 변호사 의원은 어떠신지요? 물타기라면 이른바 의혹이 실체가 없는데도 뭔가 지적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던 그 민주당 의혹,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불법이라면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니,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나를 지지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어떤 실비 정도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습니다. 김연아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본인이 의원이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영향력을 빌미로 기초의원 입 후보자 등등에게 본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물론 본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기관이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여야 동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타기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생각은 물타기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물타기도 유분수지, 좀 물타기 하려면요. 사안이 이게 좀 비슷한 걸 가지고 물타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 옛날에 박희태 의장 있잖아요. 이분이 전당대회 때 300 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게 사안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연아 전 의원 건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당대표 나와서 당원들 몇 표, 돈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뿌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는 지방선거 때 공천 앞두고 돈을 받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그리고 통장으로 투명하게 거냈다. 이게 해명 아닙니까? 본인 해명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사안만 보더라도 전혀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하고는 사안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물타기 해서 위기를 돌파해보겠다? 이런 꼼수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민주당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에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과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지 그게 사과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아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계속 그다음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말을 돌리고. 그런데 처음에 사과를 할 때도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보면서 그냥 저건 정치적 수사 레토릭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에 있는 녹취록에 나오는 의원들은 나는 그거 실질적으로 그 돈 받은 사실 없어라는 식으로 좌우 관계를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달라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자기 원래대로 사과를 하자면 우리 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이런 해명을 들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뭐뭐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내용에 대한 사과인지가 부투명했고.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것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저건 어떻게 사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렸다는 생각을 안 듭니다. 복경영장님. 정치권이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여든 야든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는 우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모습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현직 대표로서 사과를 드린 것이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고백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고 녹취록 말씀하시는데 그 녹취록이 민주당에 없습니다. 검찰과 혹은 어느 언론사에 제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만 그중에서 그 송영길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까지도 부정하시고 안 받아들이시는 거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지 간에 돈 봉투를 내 표를 위해서 뿌린다든지 혹은 더 나쁜 것은 공천 헌금을 받는 것.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 사실 김연아 의원 같은 패널로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급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분 이외에도 1억 5천을 받은 경기도의 모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공천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야당에서 그러면 잘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것만 갖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희는요 언론사에서 만약에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잖아요. 그럼 내부 조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명을 듣고 조사도 해요. 그게 저희가 무슨 압수수수의 권한이 있어서 경찰과 검찰과 같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는 감찰팀도 있고 감사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법률적으로 그런 경찰과 검찰 같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합니다. 법률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의 태도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문제가 드러나는 증거가 확인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조사해서 혹시 검찰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밝혀낼 생각은 전혀 없어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원래대로 하자면 그 팀을 만들었어야 돼요. 팀을 만들어서 검찰 출신이 됐든 어떤 무슨 경찰 출신이 됐든 그래서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도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료가 나왔어서 당신이 거짓말이라고 알려질 경우에 정치 생명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어야 돼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된 의원들께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다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알리겠죠.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태용호 의원이 김구 선생까지 모욕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처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당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아시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죠.